시험이요? 저 망했어요. 개망했어요. 시험. 오메 줄줄이 수세시잖아. 이리 와봐! 네네! 줄줄줄! 저게 하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도 포핑거를 한 몇달동안 연습하고 한거라 처음에는 적응이 잘 안되실수도 있어요. 꾸준히 연습하셔야 좀 편해지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또 뛰어내렸나? 군대는 내년 중반에 갈 생각입니다. 그거 언급하지 말아주세요. 아 진짜? 뭐.. 계좌같은거야? 그럼 그냥 내 농협계좌 말해줘도 되는건가? 이어여 키배치 캐시는 본인이 만드는거에 따라 컨트롤 다르게 나오는거여가지고 솔로? 조금조금 아 맞아요 저 봉게로는 솔로만 하거든요 근데 그걸 방송을 하면 방틀도 있고 너무 부담감이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맨날 죽어요 제가 그런거 별로 안좋아해가지고 부개로만 방송하고 있는거에요 오케이 전해완냐 그냥 뭘 해야지 쩌워 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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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파 아 잠깐만 아프잖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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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오케이 나이스 히즈 베리 프레쉬 가파뉴하고 솔로랭킹 3인가 있을거에요 태국에 히즈 베리 전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